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문자 암기팁 오늘 중세 문화편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불탑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구분하냐 이전 신라시대 때 그리고 삼국시대 때 불탑이랑 시기를 나누어서 비교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예인 전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워 금강산도 식후경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먹고 튼튼하게 건강한 몸으로 일해야 되겠죠 고려전기 그리고 고려후기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 고려시대 때의 불상들입니다 불탑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 현화사 그 다음에 무량사 불탑 이 불탑들 고려시대 이전 신라와 비교해서 층수가 좀 높아진 게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로 파악하셨을 거예요 신라 때는요 3층탑이 유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5층탑 7층탑 여러 이전 시대에 비교해서 좀 많아진 층수 다 층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탑들이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러워 불일사 그 다음에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탑이죠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은요 송나라 양식 외국탑에 영향을 받은 고려 전기의 불탑이에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탑이 하나 더 있죠 고려후기 때 불탑인데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어요 이는 고려후기 원나라 영향을 받은 불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 지금 체크한 두 가지 불탑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사진자료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려후기 불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진자료랑 같이 매칭해서 머릿속에 집어드셔야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부석사 가서 소주를 마신대요 아 그러면은 당신 입대해 논산훈련소 가는 아 이런 조금 뭔가 좀 혼란스러운 촉이 막 느껴지나 봐 그렇다고요 2000원짜리 안동소주 마시면 너무 싸다 영양분이 부족한가 봐요 철분이 부족해 이런 거는 먹지 말자 부석사 부석사에 소조 아미타열에 좌상이 있어요 자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에 좌상은요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불삭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논산 논산에 관촉사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어요 자 요거는 가장 좀 파격적으로 생긴 것처럼 보여지는 불상이죠 왕관 쓰고 있는 불상 머리가 굉장히 큰 불상 있어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고려시대 때 불상입니다 사진 자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이천동 석불이 있습니다 안동에 이천동 석불 그 다음에 광주에 춘국리 철불이 있어요 춘국리 철불이다 철로 만든 불상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것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사진 기억해 주시고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에 좌상도 사진 자료로 간혹 등장을 합니다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은 신라의 양식 계승도 있는데 파격적인 이런 불상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죠 파격적이고 개성이 강한 불상 이런 특징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나오고요 크기도 굉장히 거대하죠 거대 불상 이것도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요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기 도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말고 자 이 자기공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려시대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건 시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자기는 시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 청년 출신 상간마마께서요 어 그래요 순수한 청년 상간마마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가 봐요 얼굴에 분신을 한대요 화장하는 게 취미신가 술도 좋아하시나봐요 백사주와 청하를 마신다 요게 일단 순서죠 뭐가요 순청자 순청자 그리고 상감청자 그리고 군청사기 그리고 백자 또는 순백자라고도 하죠 청화백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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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순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언제인지 상감청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무신정변 요 즈음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신정변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이 상감청자가 쭉 유행을 하다가 분청사기는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유행을 할 거예요 순백자는 조선 중기 그리고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합니다 예 그래서 요 각각의 시대 매칭까지 도자기 공예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시대별 주제와 지금 이 도자기 사진 자료와 함께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매칭을 해서 문제를 구성하게 되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역법은 시대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무슨 선거를 했나 봐요 당선됐어요 아니 원수 같은 놈인데 얘가 소주 참이슬 먹고서 그냥 좋다고 해거려요 아우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선거에 당선된 거야 아우 대통령이 아닌가 봐 다행히도 대통령인가 봐요 예 고려 초기 때는요 당나라 선명력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원나라 수시력 요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는요 이슬람의 회회력 요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요게 뭐 시기가 같은 원간석기 시기입니다 하지만 원나라 수시력으로 주로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요 명나라 역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나라에서 들어온 문물 중에 수시력이 있더라 라고 파악하시고 나머지 요렇게 다른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활자 야 이거 많이 물어보죠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껏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각각 이렇게 있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심상정이 그쪽 당 여성 최초 대표래요 아 그렇다고 뭐 최후의 여성 대표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또 아닌가 봐요 현재도 아닌가 봐요 예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죠 상정고금 예문 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라고 알려진 최초 기록물이죠 이는 최후 직권 시기 강화도 천도 시기에요 이 시기 때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현재는 아니다 현재는 현존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진 않은데 최초로 인쇄된 기록물 이게 바로 상정고금 예문 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금속활자 인쇄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바로 이거죠 흥부는 사실 한 여자에게 직진하다가 요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친 덕후래요 와 진짜 삶 자체가 그냥 로맨스하다 왕 청주 말고 프랑스 와인 한 잔 해요 그 앞에다가 묘지에다가 요절한 흥부 앞에다가 한 잔 따라주는 거죠 그냥 막 좋은 탄성이 나오죠 유야호 해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이제 직지심체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요 청주 이게 흥인데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지심체요절이 되겠죠 바로 고려말 우왕시기 때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껏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를 이렇게 외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직지심체요절은요 우리나라에 없죠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어요 바로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요절이에요 현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봤었던 상정고급 예문과 비교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고려시대 중세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 암기팁들 이렇게 모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